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해 월형입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한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자 볼링스틸이라는 뭐 그런 게임인데 약간 SF적인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 테스트입니다 이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띡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뭐지? 해가지고 봤는데 뭐 우리들이 내 친구가 게임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네가 영상을 봤는데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여러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처음으로 스폰까지는 아니겠지만 부탁받아서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작업이 되었고 지금 시작해봐서 조심히 들어봐 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너는 우리의 스키지 프로토콜입니다 우리의 스키지 스페지에 대한 우리의 스키지에 대한 우리의 스키지에 대한 우리의 위험 상황을 만들고 우리의 위험 상황을 만들고 우리의 위험 상황을 만들고 아니 알겠어요 저 저기 스킵 어 오 움직인다 어허 나 느껴보래 나 느껴보래 안녕하세요 어 귀여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게 와 이건 뭐냐 어 옆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홀로그램 같은게 있고 이상한거 되게 많네요 실험 시작이야 거의 다 완료됐어 이제 내 몰 본래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어 약간 그거 같애 내가 요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딱 나온거야 약간 아바타 같은거지 손도 보면은 약간 그런 컨셉이죠 오 오 오 이거 뻗겨도 되나 안되네 오케이 아 일단 디자인같은건 되게 마음에 듭니다 퀄리티나 뭐 이런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우와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이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이해하셨다면, 우리의 마지막 파워드가 있습니다 내 배터리가 흩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의 로버틱 센터에 대한 모든 로버틱 센터가 있습니다 어 이거 쓰면은 어디로 날아가는데 오! 오! 자 가볼까요? VR의 세계로! VR 안에 있는 VR의 또 다른 세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 뭐지? 잠시만요! 여기 마지막 싸움이 되었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공부 게임이야? 어차피, 아무튼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너의 모델이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 대박! 우와! 우와! 오! 오호허! 이런게 있어! 음! 세팅! 스캐너! 오! 뭐야! 이게 아마 부끄러워하지만, 그는 눈에 깜짝이야! 저의 눈을 켜고. 빨리, 눈을 켜고. 오! 우와! 우와아! 오, 좀 낫네요 우와아, 야 대박 우와아 게임 개잘 만들었네? 잠깐만 이거 엘리사 스토프 못 잡나? 아니, 불안하게 왜 그러세요? 아씨, 일단 내려가보겠습니다 아 acceptance 알아, 주변에 배에 serial evolved 아, 오래 딴소이었고 passou 뭐했을 стр equation 엘리사 스토리 cueris 창문소수 어 뭐야 여기 여보세요? 아니 누구세요? 점수 차려봐요 아저씨 아저씨 아니 어떻게 된거야 어 로봇들 주제에 아주 재미난걸 즐기고 있어 아주 좋은 발상이야 우아 야 퀄리티가 진짜 대박이다 뭔 소리야? 난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봐야지 앞으로 가면 뭐가 있겠죠 저 위에 뭐가 있네요 저기로 한번 갑시다 오 대박 아 스캔하래 스캔 오 대박 이건거 같죠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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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왜 들어갔어? 뭐야? 여기 어디야? 아 뭐야 스캐닝 그래 이거 또 스캔해줘야지 스캔 두 디테일 앞으로 가서 커넥트 여기다 대고 오픈! 그렇지 깔끔하구먼 한 번 더 스캔 쓰리 이거 일단 문 다 열자 뭐야 아니 뭐야 랩톱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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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트 오픈! 그렇지 우와 뭐야 어? 우와 뭐야 이게 아니 가랑이 사이에다 저렇게 안 아프나? 스캔 일단 스캔 때려보자 두 개의 디테일 두 개의 디테일 어 이거 아닌데 어 뭐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뭐지? 코드 0451 코드 0451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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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캔 샤랑 디테일 0451 오케이 성공 그렇지 열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퍼레이터의 챔 버 오 뭐야 우와 뭐야 이게 자 가본다 에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있자다다다다다다다다.. 뭐지? TWU TWailed 아 이건 또 뭐야아 흠 와 뭐 테스트를 나보고 하라는 거 같은데 뭐 이정도면은 뭐 음 내 안중에도 못 끼죠 음..좋아요 흠 이런 거가지고 테스트를 하겠다고? 너무 쉽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어르신들의 과정입니다 제가 로봇 스탑을 드릴께요 어어오오헇 어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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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일 타하 accessed mentale 끄흐흐흐흐흐흐흥 아잇 뭐 테스트 이거 뭐야 이거 나보고 테스트하라는거 같은데 아 이정도 별거 아니에요 금방 갑니다 왜이렇게 빨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정도면 뭐 금방 합니다 음 자 가볼게요 지금이앗! 지금이앗!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앗 앗 흠흠흠 아이 아암음 음 음 어 테스트가 있었나요? 음 모르겠네 이거 버그인가? 음 어구 뭐야 아래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상한것들이 많은데 저 비행비같은건가? 흠흠흠 자 가자구요 예 크로스 더 덴져 존 유징댄시 대시를 쓰라는데? 뭐지? 대시같은게 있어? 오어여 오어여 아니 이거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아래로 지나가면 안되나 어, 잠깐만 자 간다고outh 간다고 어 개쩔어요? 뭔 소리야 여기가 랩때문에 있는 테스트가 될 것 같아 랩을 열어둔다 뚜껑을 열어둔다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면 뚜껑이 닫으면 테스트가 없을 것 같아 시하는 방법이 있나?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됐어 어 뭐야 이거 아 이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메 데시버튼이 따로 있었네 자 가겠습니다 빵 빵 빵 그렇지 아 이런게 있었구나 뭐야 이거 뭐지 으으 들어가라 딱 봐도 들어가라는거 같은데 자 이 세계로 와 뭐야 오우 야야야야야 오 효과 오 이런 효과 나 설마 이거 물 맞으면 죽는건가 일단 가보자구요 대시를 써서 으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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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안전지 오 좋아좋아좋아좋아 스캔 스캔 오케이 커넥트 음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여기도 어 여기도 자 이것도 좋았어 스캔 하지만 Fi 충분하지 않대 아 또 다른 데로 보내준대요 어 여긴 어디지 어 그리고 다른 곳에서 아니 왜 니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이렇게 해줘야되는거야 월급 들어와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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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둔 있습니다 뭐야 총 쏜다 오 오 대박 뭐야 이거 오 와 오 뭐야 뭐야 이거 아리꺼 오우허 대박 야 이거 갓겜인데 진짜 자 가보자고 아 이제 드디어 뭔가 좀 뭔가 행동적인걸 들어가게 되는구먼 이건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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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Ч pos когда해야트나 platespo 차죠?" 우왓왓 뭐야 이거 우오 Gew 오? 이건가? 오오 옻 차지 얘기합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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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우와 간다 으쨔 아아... 오 뭐야! 바깥이다! 로봇들은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와! 어우! 밝아! 오! 컴플렉스 하이어라키와 클랜 시스템이 있는데 나중에 말해볼께요. 우아! 저거 뭐야? 우아! 저거 뭐야? 우아! 저거 뭐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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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결이 끊겨있어가지고 연결해야된데 오케이! 영 디테일! 아! 저기있네! 이것도 뭔가 끊어야되지? 잠깐만 이거를? 둘! 잇챠! 간다! 아! 됐다! 저렇게! 됐다! 오케이! 우리 또 올라가야되네 어어어! 어어어! 어! 이거를 이렇게 내려서 없애고 뭐야 이게? 프로브 아냐 이거? 이거 프로브가 생긴데 생긴게 이거 프로토스 전함이냐? 오! 야 뭐야 이거! 일단 이거 이거부터 끊자 으쨰! 으쨰!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걸로 차지! 뭐야? 어떻게 된거야? 틔 gaps 됐고 됐다!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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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 JO Queensland 어, 뭐야? 어, 뭐야? 정, 어, 뭐야? 정, 어, 뭐야? 우와, 뭐야? 진짜 프로토스 아니야, 이거? 우리는 지금 프로토스의 시초를 보고 있습니다. 흐, 칼날이잖아, 이거. 연결되는 것도, 이거. 어, 열렸다. 그렇지. 아이고, 쓸데없는거 놔둬가지고 이거 누르게 만들고 있어. 어, 안녕하세요? 우와,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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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 오, 뭐야? 비지진 radios이80, was great 아래에 있다 내려가야 한데 아 여기 있다 그렇지 그렇지 내려가자 우와 뭐야 그렇지 이런게 있어줘야지 오 에너지 와 뭐야 이거 에너지 추출할게 왜이렇게 많냐 이거 하나 하고 잘 되고 있구먼 다음꺼 캐니 요것도 잘 되고 있구먼 좋아 오케이 준비되면은 뭐 아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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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그렇지! 오! 행성 스캔하는거 보수? 우와! 지금 100% 했는데 80%로 줄어들었죠? 오 뭐야! 오! 오!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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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다른 세계를 가네? 자! 우와! 우와! 진짜 못 들어가나보다! 그럼 가볼게요! 어! 가볼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미션 딱 수행하고 올라니까? 오케이! 다이브! 가자고! 가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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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오! 하늘 위에 있는거야? 대박! 우와!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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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기 바다야! 뭐야! 물음이야? 우와! 뭐야 이게!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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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뭐야! 잠깐만! 야야야! 자자자자자자! 아! 오! 오! 아!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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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헤 들어오라구아 어? 그렇지 뭐야 어이 뭐 부서졌어 어이 저저저저저저저 잠깐만 잠깐만 내가 더 이겨 어딜 총으로 갖다 들이밋이나 어 까보자구 음 이거는 스캔이겠죠? 그렇지 올라가자구 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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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 좋네요 어이 경치도 감상하고 이거 오 나온다 뭐야이거 뭐야이거 아 안되나 으아앗 아우 얘 얘 쎈네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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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아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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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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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어우씨 대가리... 어우... 오우야... 안되겠다... 근적 공격합니다 뛰어뛰어뛰어! 다... 잠깐 잠깐... 야 쏴봐! 아이아이씨... 자... 다음 공격턴 띕니다 받아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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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점 갑니다 잘할 뻔했네 뭐야 그렇지 아 여기 있네요 어 뭐야 어 에너지 아 이게 아까전에 2%였거든요 7% 찬거 보니까 4%가 늘었네 아 5% 아니 잠깐만 5% 늘었죠 대박이다 야 근데 이렇게 한참 남았어? 야 이거 알파테스트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거야? 그냥 가보자구요 뭐야 야 뭐야 이런데가 있어? 오오 무기도 달라 뭐지 이거? 가보자 오 가만 올라와 어 어 들어가자구 응 내려가자구 어 어 안녕하세요 립스캔 때려보자 일단 이거 랩탑 같은거 읽어주고 아 이런게 영어가 해석이 되면은 참 좋을텐데 열어 오 열리네? 대박 우와 아 랩탑 귀찮아 어차피 영어 읽지도 못하는데 뭐 어떡해 가자구 우와 아 열을 열자 우와 방탄 클라쓰 대박이다 우와 대박 무기가 뭔지 모르겠네 잠깐 무기 우와 오 오 대박 일단 무기를 줬다는거는 이렇게 그게 있다는거거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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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멀리 있을수록 파워가 더 세지나보다 오케이 알겠다 가자구 야우야 분위기 분위기 실화야? 일단 가보자 오 실험 볼 때 빵 응 들어와 빵 응 들어와 내가 저격은 좀 쏩니다 여러분들 빵 그렇지 어딜 교대로 쏘려고 들어오니? 응 일어나 오 뭐야 안 죽었네? 대박 에유 아유 들어와 들어와 아유 뭐야 안죽네 아이씨 들어왔어 버디! 그렇지 이런 느낌 분위기는 되게 좋다 들어와 어딜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어 들어와 아이고 머리 맞으시러 들어오시는구먼 뭐야 너가 거기서 왜 나오니? 와 데미지 실화야? 아 이게 빗나간다고? 일단 잔챙이부터 와 뭐야 이거 데미지 왜이래 이거? 왜이렇게 세냐 이거? 왜이렇게 센걸로 줬대? 아 나 한대 한 맞으면 이제 끝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시그널이 있네 시그널이 내 목숨인가보다 아 오케이 보면은 옆에 옆에 보이죠 시그널 저게 아마 목숨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앞으로 한대만 더 맞으면은 탈락된다 이소리 아닐까요? 가자고 오우씨 아 이거 작아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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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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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러냐 야 어렵다 아 적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너무 어려워 어 여기까지 할까? 음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제 대강 뭐 잘하면은 어 뭔가 내가 FPS VR FPS 게임을 잘한다 싶으신 분들은 뭐 하면은 좀 익숙하실 텐데 이게 난이도가 살짝 있어요 내가 총 잘 쓴다 해도 실수로 내가 3방 맞으면 끝난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저거 여기서 대시되나? 대시나 뭐 어빌리티 이런걸 잘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야 될거 같은데 어려워요 근데 거기다가 스토리 이입이 잘 안돼 내가 영어를 모르는 것도 있고 원래 게임 자체가 이제 말이나 이런 글씨로 풀어내면은 잘 안되거든 대표적인 경우가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지 글로써 세계관이나 이런거 설명해주고 어 약간 억지로 좀 대입하려는 느낌 약간 그런 것들만 빼면은 참 좋은 게임인거 같습니다 그래픽 적은 진짜 좋아요 그래픽은 진짜 좋아요 그거 하나는 단언할 수 있어 그리고 적들이 좀 어 적들이 살짝 아쉽다는거 적 디자인도 괜찮은데 막 뭐랄까 좀 이질감이 있어 그래픽과 이질감이 있어 약간 다음에 또 이제 정식으로 발매됐을때 많은것들이 고쳐지면은 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아서 지금 알파 테스트 기간중이구요 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하셨구요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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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